하이델 저요! 지금 한 두 달 됐습니다 꼬리가 이쪽에 살았는데 여기가 예전에 다락방이었어요 밑을 막아버렸거든요 바이델 하이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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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온다 나 온다 이 안으로는 사람이 못 들어가나요? 이 안으로는 사람이 못 들어가나요? 안녕 안녕 이 근처에 노란색 고양이 좀 보신 적 있어요? 나 한 3년, 2년이 됐어요, 지금. 마비야, 밥 먹자. 예전에는 그냥 앞에 던져주면은 자주 먹었고 그랬는데, 이제는 좀 물고 주먹는 거 같아요. 아니, 여기서 뭘 막 뿌고 다니는 거 같아. 드룩 드룩. 저놈의 고양이 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아, 못 살아. 이거 아무래도 열면서 안 되겠다고. 평강도까지 떨어지면 내가 어떡해? 어허가. 아멘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